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니튜브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수상한 유래 1화에 나온 귀신들을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에는 부산에서 올라온 장산범과 구하리, 구두리가 합체한 구묘주기가 나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구묘주기와 장산범이 싸움을 하였죠 구묘주기가 박치기 공격으로 장산범을 먼저 공격하였지만 도리어 장산범에게 잡혀 내동등이 쳐집니다 이에 화가 난 구묘주기가 고양이 하울링으로 장산범을 공격을 합니다 소리가 약점인 장산범은 괴로워하다가 끝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싸운 구묘주기와 장산범을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스타트! 구묘장산주기가 탄생하였습니다 능력은 구묘주기의 고양이 하울링이 장산범의 기운을 만나 호랑이 하울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1화에 나온 귀신들을 합체해보았습니다 그럼 신비아파트 수상하늘의 2화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구요 2화에 나오는 귀신들도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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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